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BJ 김대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온엑스의 올 레전드 파츠를 세팅이 되어 있는 이 이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레전드 파츠다 보니까 그리프트 1,10, 1,5, 1,20, 1,9 전부다 1,000대가 넘습니다 질이죠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엔진이랑 부서가 일자리네요 그래도 최소한 2나 3 정도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깝고 그래도 이 차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올 레전드 파츠다 뭐야 참 잘 맞아 slight 홍콩이 이제 붓이 판문이 갈때가 된것 같습니다 왜냐 이제 레전드 파츠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왕만 이제 레전드 파츠 시대가 되면 보통 자동적으로 멘티스트처럼 뛰쳐지겠네요 왜냐 이제 레전드 파츠가 풀리게 되면 전부다 레전드 파츠 이킬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직은 탈망합니다 아직은 뭐 탈망한데 레전드 파츠 고옵션은 아닌데 그래도 이정도 파츠면 뛰어내다가 올 올 레전드 파츠를 받으니까 좋네요 와 내꺼도 올 레전드 파츠 안되겠다 오 오른쪽으로 간다이 깨끗 올 레전드 파츠 한 7777 이상만 많이 된다면 진짜 좋을 것 같다 진짜 성능이 지릴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이것도 좋네요 예 fell 오 갔다 해주셔던 오 네 접선 오 오 오 네 와우 아 좋다 말이 필요 없냐? 오호 1 1 말이 필요 없다 말이 필요 없어 파츠 빨 김지탄이라고 이민들 질리자는 아니잖아요 질리자 이야 질리자 어 재밌네요 형님 남자는 잘 봐야 합니다 잘 받고 잘 보고 잘 박아야 돼요 형님 아시겠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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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네 와 따라 묻는 것 같아 와 진짜 미끄럼틀 타는 것 같아 형들 미끄럼틀 때마다 약간 미끄럼틀 타는 것 같지 않아? 그 저는 지금 레전드 파츠가 엔진이 옷자리가 갖고 있는데 핸들은 일자리였나? 그렇고 바퀴랑 부처를 뽑아야 돼 제꺼는 이번에는 빛의 변 한번 달려봅시다 와 올라온 거 봐라 볼 수 있어 흠 물론 라인도 중요하지만 올라오고 갑자기 1등 내고 오세요 소지까지 올라왔어 아 통증이 끊겼어 상당히 패벅이 하다가 튕기면 굉장히 짜증나요 아 아 제국이 많이 늘었다 제국이 많이 늘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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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아 6초 깨비 와 차 진짜 좋다 근데 레전드 바츠 와 차 진짜 좋네 아 6초 깨비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레전드 바츠 시즌 해봤는데 와 레전드 바츠가 이렇게 옵션이 높지는 않지만 핸들 빼고는 다 1, 2, 1이에요 맞죠 근데도 좋습니다 왜냐 레전드 엔진 1자리가 그래도 레어 10자리보다는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레전드 바츠는 진짜 레전드네요 네 아무튼 시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트 뿅 슉 오우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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